다음으로 제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입력 탭에 포인트 입력 사용을 체크하면 오토키드 명령어가 커뮤니드 라인이 아니고요 커서 근처 툴팁 부분에 입력이 되고요 입력된 명령 프로포트가 툴팁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표시가 되면서 바로 거기에다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 입력 사용이고요 가능한 경우 치수 입력 사용을 체크하면 두 번째 점 또는 거리를 입력하는 명령 프로포트가 이렇게 또 툴툴이로 나와요 치수와 함께 거리 값과 각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건지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을 그리는 명령어 line 단축키는 L이죠 L을 입력하면 커서 옆에 들어가죠 지금 L이 이걸 말한 거고요 엔터하고 임의점을 찍으면요 지금 툴툴이 보이죠 임의점 찍고 마우스로 움직이면요 이렇게 거리와 각도가 나오죠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오토캐드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컴퓨터 성능이 안 좋을 경우는 이 기능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토캐드를 설치하면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을 없애어 보겠습니다 ES 루시고요 제도 설정 대화상자 나오게 하기 위해서 명령어 디세팅 단축키는 DS입니다 DS 입력하고 엔터하세요 다이납 인풋이라는 탭으로 들어가면 이 enable point 인풋하고요 enable dimension에 나오죠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 두 개 다 꺼 버리시면 돼요 두 개를 꺼 주시고 확인해 볼게요 OK 한 다음에 라인 L 엔터하면 이제 L이 아래쪽에 들어가죠 커뮤니티 라인에 들어가고 엔터하고 암드라 찍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툴팁이 안 나오죠 도형을 그리기가 한결도 수월해집니다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게 편하게 도형을 그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도 설정의 빠른 특성 탭에서는 빠른 특성 팔레트 표시를 체크하면 기존에 그린 도형을 클릭 시 이렇게 팔레트 창이 뜹니다 해당 도형의 특성이 표시가 되면서 그 도형의 특성을 편집할 때 씁니다 오토킷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존에 명령어가 들어가 있으면 ESC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제도 설정 디세팅 DS 엔터하고 다이납 인풋 뒤에 보면 가래서 안 보이죠 퀵 프로포지스라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체크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애를 체크하고 OK를 누르고 기존에 그린 선을 마우스로 클릭해 보세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팔레트가 뜨면서 곧장 여기에서 색깔 같은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편해요 왜? 도형을 클릭할 때 보면 이렇게 한 번씩 클릭할 팔레트가 뜨면 엄청 불편하죠? 이런 것들이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안 쓰거든요 이런 팔레트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DS 안에 들어가서 이 디스플레이 퀵 프로포티스라는 거 있죠? 팔레트 이 부위를 체크를 안 하고 쓰는 게 좀 더 도면을 좀 신속하게 작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OK 할게요 마지막 저 환경 설정을 하겠습니다 명령행에 명령 처음 몇 글자를 입력하면 제한 명령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그게 뭔지 확인해 볼게요 라인 L을 입력하면 이렇게 창이 뜨죠 L을 제한 명령 리스트라 부르고요 가장 자주 사용하는 명령이 리스트 메뉴에 표시가 되고요 시스템 변수 및 콘텐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 명령 리스트가 필요가 없다면 화면 상에 안 나오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불편해서 잘 안 쓰거든요 이 부위를 안 나오게 해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커맨드 라인이라고 했죠 거기에 스페럼 모양 아이콘 사용자와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나타난 팝업창에서 인풋 서치 옵션을 눌러 주고요 대화 상자 나오죠 여기서 Enable Auto Complete과 체크를 해제합니다 Enable Auto Collect 이것도 체크 해제하고요 또 Search Content at Comment Line 이라고 했죠 이것도 해제합니다 요 세 개를 해제하니까 다 Off 시켜버린 거죠 OK 하시면 이제는 Line L을 입력할게요 얘를 입력해도 제한 명령 리스트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AutoCAD 좌우 명령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령어의 실행 과정을 차근차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있는 명령 입력줄을 화면 아래에 고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때 세 줄 정도가 보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Command Line의 요초 부위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드래그해서 화면 아래로 내리면 화면 하단에 고정이 됩니다 이때 세 줄 정도 보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줄 수를 마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우스 커서를 이 Command Line 상단에 갖다 대면요 위 아래 하단 표가 나오거든요 이때 마우스 왼쪽 버튼을 꽉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명령 행에 줄 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많으면 쓸데없는 화면을 많이 차지하죠 세 줄만 보이게 조절해 주시고요 혹시 만약에 Command Line 왼쪽에 보면 X 있죠 Command Line 화면 상에 숨기는 건데 잘못해서 이 부위를 숨겼어요 숨겼다 하면 뭐라 뜨죠? 컨트롤 9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얘 화면이 숨겨지는데 내가 잘못 숨겼어요 화면 상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나온 것처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구원을 한 번 누르면 이렇게 Command Line이 다시 화면 상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AutoCAD 자국 환경 설정하는 방법을 끝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AutoCAD 그리기 명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 그리기 명령은 Line 단축키는 L입니다 Line 명령은 단일선을 작도하거나 계속 이어서 작도하는 연속선을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옵션으로는 닫기, C를 입력하면 닫힌 형태의 도형이 완성되고요 명령 취소 U, U는 U를 입력할 때마다 선을 뒤로 되돌립니다 우리 AutoCAD에서 엔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마우스에 오른쪽 버튼을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설정을 해놨죠 이거를 그 다음 키보드에 엔터키나 스페이스바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단 스페이스바는 문자를 작성할 경우에만 컨트롤가 됩니다 가급적 엔터를 누를 때 실행할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게 좀 편리할 거예요 AutoCAD에서 확인하겠습니다 Line 단축키 L, L 엔터하고요 마우스로 클릭, 움직여서 클릭, 클릭 이렇게 세 점 이상 찍으면 이제 크로즈라는 옵션이 나와요 단축키 C 엔터하면 폐구간을 만들고 명령 종료됩니다 다시 Line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요 찍고 클릭, 클릭, 클릭한 다음에 자 잘못 그렸다 하면 뒤로 되돌리게 U라고 했죠 Undue, U 엔터하면 이렇게 뒤로 빠꾸어야 되죠 U 엔터 다시 클릭, 클릭, 클릭하시고요 좀 더 편리하게 할 때는 키보드에 컨트롤 Z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Z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뒤로 빠꾸어야 돼요 굳이 U 엔터하고 누를 필요가 없는 거죠 자шиб, 클릭하시고요 아멘